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건강과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태어났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 땅의 시간을 마치고 죽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아 죽어가는 조선의 땅에 주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 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전 세계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한 성사를 세계에서 두배적으로 반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축복을 정형으로 사용하여 세상의 풍주에 타락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문주의 같은 가증한 멸망한 것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사설이 교회의 강단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이 땅에 진정한 회계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깨어나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강단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구원자의 심을 선포하는 신신한 주의의 용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리는 양들이 진리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는 주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승리하는 교회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주께서 세상에 주신 교회와 가정을 말살시키고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성인권조례 등 수많은 악법이 발의되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법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를 추중하고 발의하는 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는 자를 지도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아와 악재로 죽어가는 죽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처참히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흥의 그때가 속히 이루어져 저주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주께서 주신 영권으로 온전하게 되어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한 이때 예수 비정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임 목사님이신 아니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주의 권능에 함께하시고 기도와 진료의 말씀이 폭수와 같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아니아 목사님의 영육관에 항상 함께 머물러 있어 날로 새롭고 강건하여 주의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홍수와 같이 차고 넘쳐 흘러 잠들고 죽어하는 영혼을 살리고 눌린 자 자유쾌되고 시리한 자 소망을 얻으며 변등유체가 소망 소생하는 예수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움닫은 분열 탐욕 음란함이 제약해서 예수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은 마음의 합당한 자 차고 넘치는 예수 비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은 하나 되고 기도와 말씀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각자의 가정 사업장 직장 학교 모든 삶에 걸어가는 그곳에서 선포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 뛰놀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거룩하심을 예비하는 다음 세들이 자라는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닮은 거룩한 승리의 새로운 세대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일어날 주님의 풍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우리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하셨사오니 담대의 위도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도 각 기관과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뤄주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